배씨 안에서 잡으면 피하지 말고 볼대 쪽으로 자꾸 그냥 이렇게 쏘려고 해 자꾸. 파울을 얹는다고 그냥.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동점 갑시다, 동점. 물체스, 물체스 나와. 파이팅, 대박 쏴버려, 그냥 다. 우리 송훈이 선수의 투샷. 송훈이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첫 번째 샷. 위로. 아, 좋아요. 좋습니다, 지금. 좋아요. 그냥 괜찮아. 언니, 파이팅! 송훈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위로, 위로! 위로! 언니, 파이팅! 위로! 위로라고 외치는 감코진. 위로 좋은데요, 좋은데요, 좋은데요! 좋았어! 오, 이때. 오, 이때! 오, 이때! 오, 이때! 빅데이! 사전차로 쫓아가는 유체스. 숨해, 숨해, 숨해! 숨해, 숨해, 숨해! 숨해, 숨해, 숨해! 숨해, 숨해! 숨해, 숨해! 숨해, 숨해! 좋습니다. 세로수.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수비 좋아요, 옥자연! 송훈이, 송훈이! 오케이. 협동 수비를 펼치고 있는 위치스. 오늘따라 수비가 좋아 보입니다. 송훈이, 송훈이! 송훈이! 골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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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유아! 은유아! 송훈이 찬스예요! 어마어마한 트리플과 송훈이 레이버! 블록기 박서영! 송훈이! 오! 아! 오! 오! 어? 오! 오! 언니, 멋있어요! 아, 언니. 어떡해! 너무 멋있어. 진짜. 와, 박서영 대단하고요. 더 대단한 송훈이의 인터셉트와 송훈이의 가로채기와 혼자서는 드리블! 그 예전에 송태섭과 김수겸의 플레이를 보는 듯한 느낌. 고맙습니다. 코트 황태자 송훈이! 새로운 별명을 오늘 간섭합니다. 오늘 굉장히 대단한 부분은 리치 씨가 혼자서 한 선수가 드리블을 해서 코트 2개를 넘어갔다. 그렇죠. 이렇게 원맨 드리블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리치 씨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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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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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송훈이 피었어요! 송훈이! 아직 볼 나가지 않았는데요. 수빈! 송훈이 피 кто가ض지 너무 불끈하 MOO doable. 멏בנ험